아 바로 갑니다 아 들어가자마자 무적길 쓰는게 좋을 것 같은데 뒤지니까 아 그지 이게 낫지 어 이거 이거 어떡하냐 아우 아 이게 괜찮긴 하네 아 제발 아 이거 좋아졌다 아 이거 어떡하냐 아 1페이지 어떻게 넘어가지 아 1페이지만 넘어가면 되는데 아 아 아 이거 어떡하냐 어어 돌격기를 써버렸군 이걸 뭘 써야되는거야 쪽 찌르는거 어딨지 이게 이건가 아닌데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어떻게 하냐 아 아 아 아 아 아 못 깼다 이건 안되겠다 이건 안될거같애 아 이건 안될거같애 1페이지 못 넘길거같애 이걸로 깨 이거밖에 없다 돌자 이거밖에 없는거같애 이거뿐이다 어 이걸로 넘어가지 콜떡옷 때문에 안된대 아 그 스킬을 안넣네 생각해보니까 이걸로 2 5 5 11 12 11 12 오오오오오오오오 przew 하아 아 이거 맞냐 1페이지 넘어가도 문제인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까서 언제 끝나냐 안될 것 같은데 나중해야 될 것 같은데 와 이거 아닌 것 같다 1페이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아 안될 것 같군요 아 안될 것 같고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거 안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안될 것 같애 결국에 내가 못 갤 것 같애 아 어려울 것 같애 어려워 어려워요 이거 아 탈미 레이버터 써보고요 조금 아 빡세다 확실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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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패했지만은 본주님께서는 깨실 수 있으실겁니다 아 너무 어렵다 1페이지 넘어가는게 빡세 역시 아 아 저의 컨트롤 미숙인 것 같습니다 아 시청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ce 시작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